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계에서 어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법원장 다웠던 사람이 있었네요. 지금 이제 정의라든지 올고점에 대해서 목마른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을 외치는 분들은 지금 현직 대법관 집 앞에서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가장 선거를 덮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런 올바름 올고점에 대한 그런 목마른 사회에서 과거 인물이긴 합니다마는 윤간 대법원장 칼럼을 참 잘 썼네요. 만물상이라는 이게 칼럼이 한 7, 8장 정도 될 건데 선우정 논술위원이 참 글을 잘 써네요. 해남 출신입니다. 해남 출신으로서 전남 해남 출신으로서 12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 윤간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추모 성격의 그런 칼럼을 선우정 논술위원이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윤간 대법원장입니다. 전 대법원장의 어머니는 미역을 팔아서 육남매를 홀로 키웠고 아버지가 아마 면장을 하시다가 좌익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중무장한 적군을 당해낼 수 없었지만 6.25 발발 직후 해남군에서 남은 주민들이 뭉쳐 진치를 군축하고 북한군을 향해 총을 들었다. 이때 주민을 이끌었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간 희생된 현산 면장이 장남이 훗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됐다.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윤간 전 대법원장은 회고한다. 설마 나라에서 판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판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공직자는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판사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윤간 전 대법원장의 어머니의 그런 육성을 2001년도 월간조선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요즘에 이런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야바위꾼들이 도치에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여러분들 밝힌다고 그렇게 그걸 내세워가지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한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현직 대법관이 재판글에 연루된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세상에 공직자는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다는 거죠. 광주법원 판사 때 누군가 쇠고기 몇 건을 신문지에 싸서 집에 놓고 갔다. 그것을 보자마자 윤간 전 대법관은 집 앞 빈터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외부 접촉을 피해 팽 판사한테 점심은 항상 구내식당에서 끝냈다. 그런데 전 대법관인 원순일 씨는 아홉 번이나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건 진무실에서. 취미도 돈 안 드는 등산이었고 북한산만 수백 번 올랐다고 한다. 70제 이후에는 명예지까지 버리고 주로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지냈다. 병원에도 택시를 타고 홀로 다녔다. 병원 앞에서 1시간 동안 택시를 자고 늘려있었다. 숨거두기 전에 윤간 전 대법관은 어머니를 반복해서 불렀다고 한다. 1993년 대법원장이 됐을 때 한국사회 모든 건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법조계 역시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법관이 쏟아져 나왔고 그때 윤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위기를 넘겼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대법원장 때도 그는 구내식당 음식을 진무실에서 가져와 점심을 해결했고 판공비를 아낀 돈으로 법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했다. 이런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죠. 공직을 이용해가지고 수천억의 여러분들 개발 차액을 특정 업자들의 가두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버젓이 뭡니까? 대로를 할부하는 시대니까.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물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덮고 부끄러운 질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여과 없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망치는 가장 주역 가운데 하는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집단들이 모인 서울법대 출신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다음은 서울법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치우치지 않았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제도처럼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그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법개혁을 무리없이 성공시킬 수 있다. 행정법원, 특허법원 설립도 그가 대법원장 때 결정했다. 부드러움이 날카로움보다 강했고 윤관 전 대법원장은 청념인하가 오히려 업적을 가린다고 할 정도로 한국사법사의 큰 족적을 남겼다. 온갖 도독놈들이 지금 세상을 할부하는 시대에 선우정 논술위원회의 그런 필력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익숙지 않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선행과 여러분들 이런 기계에 있는 삶을 대하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사회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참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차익을 수천억 정도 수천억 주고 그 다음에 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세상입니다. 법적으로나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구도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데 그거를 7대 5로 회생시키는 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아마 밝혀지게 되면 권순일과 이런 긴만재사의 관계 그리고 권순일에게 호응했던 7명의 판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동원됐는지 인천광역시 연설의 선거부정으로 따지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지만 그들이 정관예우라고 해서 수십억씩 받고 배 두드리며 잘 살면 나라는 망하겠죠 조재연은 딸이 2명인가 3명인지 조기유학들의 딸을 다 시켰더군요 돈이 많이 드는 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 딸들이 손자 손녀를 지금 다 낳았을 건데 그런 애들이 부정선거가 지배하는 노예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리면서 할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두고 봅시다 나라가 망할지 그 사람들이 망할지 한번 두고 보는 겁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